반갑습니다 주식 맛집의 조진표 전문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10월 시장 주도주는 어떤 섹터일까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나눠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로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과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FOMC 회의가 끝나고 결과는 예상했는데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과 연준 의원들의 심리가 담긴 점도표가 막상 오픈이 되니 시장은 큰 충격에 빠졌죠 더더군다나 채권금리가 더 많이 상승을 해서 10년물 국채가 14.8%를 넘어서는 그러한 상황에 도달하다 보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약한 5%가량 밀렸고요 환율도 1360원까지 넘어서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도요 한때는 5.16%까지 상승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4.88%를 넘어가면서 2007년 이후에 최고를 기록을 하죠 또한 미국의 임시 예산안도 기종사실로 여겨졌던 셧다운 사태는 미국의회가 셧다운 시점을 불과 3시간 남짓 남기고 통과시켜서 셧다운이란 급한 불은 껐는데요 이처럼 시장이 매우 혼란스럽게 진행되는 가운데 특히 연준이 오랫동안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최근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죠 오늘 방송에서는 외환위기라든지 다양한 금융시장의 위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말씀드리면서 막연한 공포 내지는 좀 과도한 쏠림 이런 걸 좀 경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기는 모두에게 닥칠 수 있죠 다만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위기를 일반적으로 보면 외환위기가 있고요 금융위기가 있죠 경기침체는 위기하고는 결이 좀 다른데요 1997년 외환위기는 신흥국이 달러를 찍어낼 수 없으니까요 달러 부족 현상으로 나타난 게 외환위기였죠 2008년 금융위기는 선진국의 금융시스템이 붕괴가 되면서 전체적인 경제에 돈이 안 도니까 생긴 위험이 바로 금융위기였는데요 2000년도에 닷컴버블을 위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나스닥이 80% 폭락을 하죠 그 지수대까지 올라오는데 15년이 걸렸으니까요 자산 가격이 과도하게 폭락한 건데 자산 가격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무너져 내리거나 혹은 금융시스템이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위기를 정의한다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느낀 부담이 큰 상황을 위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닷컴버블 때 나스닥 고점에 투자한 사람은 공포, 위기라고 느꼈지만 일반 회사를 다니거나 공무원이었던 분들은 공포, 위기라고 생각도 못했다는 거죠 경제위기의 정의는 다른 거 다 제외하고 딱 한 가지죠 역성장하면 경제위기, 성장률로 봐서 잠재성장률 밑돌면 경기침체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위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경기침체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번 FOMC 같은 돌발 변수가 발생해서 지수가 급락을 하는 조종의 시간을 갖게 된 건데요 위기를 알면 기회는 반드시 있습니다 결국에는 위기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외환위기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큰 트라우마를 갖고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조금만 뛴다거나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형성이 되면 바로 위기라는 극단적인 상황 그리고 외환위기 같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투자를 할 때도 너무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문제를 낳게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위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고 있다면 이번 이런 작은 시그널인 FOMC나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 같은 걸 보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과도하게 놀라는 것을 좀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FOMC에서 금리는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결이 더 이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는 그런 의미의 동결인지 어쩌면 금리 동결할 것이다 라는 건 시장에서도 99% 예견했었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9월에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 9월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다 하더라도 한 번 쉬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명서 상에서도 경계 판단이라는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지 나머지 부분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보시는 표는 미국의 GDP 성장률인데요 파란색 박스 친 부분을 보시게 되면 5월까지만 해도 미국의 경제 올해 GDP 성장률을 1.3%로 2023년 경제가 강한 침체는 받는다 스트롱한 그런 침체를 겪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요 9월 FOMC의 경제 지표 전망을 보니까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미국 경제는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올해 GDP 성장률을 2.1%로 대폭 상향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를 보여주냐면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 해도 미국 경제가 거뜬하다 해도 괜찮다 미국 경제는 나쁘지 않다 이런 의미를 또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업률 전망도요 9월 FOMC에는 올해 3.8% 그리고 내년 2024년에는 4.1%로 전망했는데요 6월 FOMC 때 실업률 전망이 올해가 4.1이고요 내년이 4.5로 전망을 하죠 실업률이 종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굉장히 강한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그 정도를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유지할 것이다 미국 경제는 침체가 없다시피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물론 실업률이 올라가지만 지금보다 올라가고 올해 끝자락에 또 2024년에 더 올라가길 올라갈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6월에 비해서 실업률이 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고용 침체가 덜 올 거라고 보는 건데요 그래서 PCE 인플레이션이 중요한데 2023년 8월 PCE 전망은요 헤드라인 PCE 같은 경우에는 3.5%로 예상했고 근원 PCE는 3.9%로 예상을 했는데 8월 PCE가 발표가 되는데 예상했던 것과 똑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헤드라인 PCE는 3.5% 근원 PCE는 3.9%로 나왔습니다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물가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큰 쇼크가 되거나 서프라이즈가 되지는 않죠 기대에 부합하냐 아니냐 이런 걸 평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수치를 자세히 들여다본다면요 헤드라인 PCE 같은 경우 반등했습니다 확실히 반등했기 때문에 물가가 안 잡힌 채 계속 유지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근원 PCE인데요 다행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근원 PCE가 드디어 3%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온 수치인데요 2021년 8월 이후에 처음으로 3%에 재진입한 거죠 이 부분은 굉장히 기분 좋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파월이 계속 강조했습니다 근원 PCE 보겠다 기조적으로 물가가 잡히는지 여부 판단하겠다라고 했는데 근원 PCE가 어쨌든 의미 있는 수준으로 떨어지다 보니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과 사실 이번 지표는 좀 애매한 지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경각심을 시장에서 갖게 된다면 여전히 2%라고 하는 목표 물가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근원 PCE가 나왔기 때문에 높은 물가가 역시 나와서 그런 면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2%로 떨어질 거라고는 기대는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이 있겠죠 지금의 5.5% 수준의 미국 기준금리라면 자연스럽게 미국 근원 PCE가 2%에 가깝게 떨어져 줄 거야 하는 기대는 가질 수 있죠 근데 지금 불안한 건 뭐냐면 하반기 중에 발생할 물가 불안 요소들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불안 요소들 그것 때문에 평안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못 할 건데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두면서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요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버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까지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로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과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위기들이 갖고 있는 공동적인 설명이 있는데요 위기 직전에 경제라든지 금융시장의 호시절이 이어지면서 이런 호시절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만들어지고요 이런 믿음들이 필연적으로 안이함 또는 방심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위기라는 것에 대한 시그널을 보면서 너무 크게 놀라서 극단적인 잘못된 판단을 하는 케이스 한 가지하고요 이런 위기들을 보면서 시그널이 뚜렷해짐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거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케이스가 있겠죠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분명히 나눠지겠는데요 결국엔 위기라는 걸 굉장히 뚜렷하게 공부하면 한쪽으로 몰려가서 극단의 공포를 느끼거나 아니면 안이하고 방심하게 되는 모습들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건데요 투자의 가장 큰 적은 방심과 극도의 공포인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방어하기 위해 과거를 통해 공부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방심 또는 과도한 안심은 위험하죠 위기를 제대로 알면 과도하게 불안하지도 않고 과도하게 안심하지도 않는데요 이번 사태를 통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기본으로 하반기 경제 전망과 상승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2023년 하반기하고 2024년 1,4분기는 탄탄했던 미국 경제가 조금씩 조금씩 약해지는 신호가 보이는 시기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 있고요 금리가 높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탄탄하게 버티고 있는데 높은 금리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4분기에 확 주저앉지도 않을 건데요 시차를 두면서 조금씩 가라앉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마일드한 경제침체 가능성 여전히 높기 때문에 지금의 탄탄한 모습에서 약간의 마일드한 경제침체 쪽으로의 시그널을 보여주는 과정들이 2023년 하반기에는 좀 나타나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2023년 4분기에는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이 큰 걸로 보여져요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요 시장이 바뀌면서 그 주도주가 바뀔 거다 이런 얘기가 우리 주변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데요 2023년 상반기 2차전지하고 반도체가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해왔었고 다음 주도주를 가치주, 배당주가 움직일 거야 그래서 은행, 보험 이런 것들이 주도주 역할을 하진 않을 거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배당주는 찬바람이 불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섹터입니다 그 중에서 몇몇 종목들은 정기예금의 2, 3배 이상의 배당을 주면서 주가가 밀리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 며칠만 보유하고 실제 1년의 정기예금의 몇 배 이상의 수익을 안겨주는 종목들이 있죠 지금 보시는 표는 BNK 금융지주의 기업 분석표입니다 BNK 금융지주의 경우 초고배당주예요 지방은행인 부산은행하고 경남은행이 합쳐져서 생긴 금융지주회사인데요 순영업 수익은 2019년보다 2020년 40%가량 늘어나고요 2020년보다 2021년 100%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영업 수익이 정체되는데요 하지만 꾸준하게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늘고 있고 부채 비율도 매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유보율도 계속 늘고 있고 작년 2022년 배당 수익률은 9.3%로요 거즘 10%에 가까운 배당을 준 회사죠 올해의 기대 배당 수익률은 9.1%인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BNK 금융지주의 주봉 차트입니다 2022년 작년 주당 560원의 현금 배당을 진행한 회사죠 몇 년 동안 특이한 차트 흐름을 보이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고배당주들의 특성이요 배당락일 이후에 주가는 밀려서 그동안 배당 기대감으로 올라온 기대감의 이전만큼 주가가 빠집니다 그런데 BNK 금융지주의 차트를 보시면요 이 빨간색 네모 박스 친 부분이 배당락일 기준으로 주가의 변동을 나타내는데요 최근 3, 4년 동안 배당락일 이후에 주가는 일주일 정도 밀리지만 이후에 주가는 2, 3주 만에 다시 배당락일 전의 주가로 올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2, 3주만 들고 있어도 1년치 배당을 받고요 주가도 밀리지 않으며 단기 배당 수익만으로 투자한 단기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해 배당 수익률은 9%를 기대하는 초고배당주입니다 찬바람이 불면 이런 배당주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초록창에 증권정보에서 고배당주를 검색하시면 종목명과 작년 배당금 배당 수익률을 표로 보여주는데요 배당 수익률이 10% 이상 되는 종목들이 10종목이 넘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고배당주에는 안정적인 기업 실적을 보이면서 배당을 해주고 앞서 말씀드린 BNK금융처럼 배당락일 이후에도 주가가 배당 전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가격대까지 빠르게 회복하는 탄력성까지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것을 참고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정기예금의 최고금리는요 4.5% 정도가 최고인데요 이보다 2배 넘게 배당을 주면서 주가는 배당락일 이전으로 빠르게 회복한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투자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섹터는 정치 테마주 섹터인데요 정치 테마주는 유력 정치인과 혈연, 학연, 지원으로 연관이 있거나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들의 주식들로 선거 국면에 본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이상급 등을 보이거나 불공정 거래 시비에 휘발리는 사례가 많은데요 특히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시기마다 정치 테마주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연구에서는요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의 인적 교류가 관련 기업의 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보고도 되고 있는데요 내년 4월에 있을 총선과 관련해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죠 화면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에 여러분들의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안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15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과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간략하게 최근에 거론되는 정치인 중심의 관련주들 몇 종목 말씀드렸는데요 여당 2명과 야당 4명의 관련주들을 나열해 드렸습니다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보통 선거 6개월 전부터 정치인들이 정치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지금부터라도 관련주들을 관심주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는 시장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1년 후 또는 2년 후에 어떤 정치 테마주 그걸 예상을 하고 지금 약간 한번 시험삼아 테스트해 본다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섹터는 제약 바이오 쪽인데 이 섹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하반기 성적 나쁘지 않은 거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 국내 제약 바이오 수준이 분야별로 약간 다르긴 한데요 CDMO라든지 위탁 생산하는 쪽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최상이라고 볼 수 있어서 1, 2위를 다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는 것 같고요 바이오 시뮬러 쪽에서는 셀트리온이 최상위 순위에 올라가 있죠 위탁 생산이라든지 바이오 시뮬러 쪽에서는 상위에 포진해 있는 이 두 기업들 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연구개발이 베이스가 돼서 생산되는 신약 쪽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업들이 글로벌 이머징 파마로서 인정 만든 기업들이 2016년 전후로 해서 하나 둘씩 나오고 있죠 내년에 상업화될 기대가 되는 그런 약들도 있고요 점점 글로벌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약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올해부터 고가 의약품들이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저가 의약품 바이오 시뮬러가 대거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신약 쪽만 보더라도 매년 200억 달러를 상회하는 그런 신약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비만 치료제로 선보인 노보노디스크의 위곱이라고 하는 약이 나오면서 아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체중 감량 효과가 한 17% 정도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요 노보노디스크보다 더 효과가 좋은 20% 정도의 감량 효과를 나타내는 일라이 릴리가 개발을 한 약이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 FDA 승인 예정에 있어서 제약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섹터도 관심권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현대차 2021년 주봉 차트인데요 최근 3, 4년 동안 현대차의 매출은 급격하게 늘고 있죠 2023년 올해 매출은 작년 2022년보다 12%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 3년 동안 매출은 계속 신장하는 데 반해 주가는 3년 평균의 아래 부근에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차, 기아, 현대 모비스 같은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섹터도 역시나 관심권에 두실 필요가 있는 그런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분기 실적 관련돼서 이제 숫자로 보여지는 종목들 이런 섹터들도 있을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중국 쪽 소비 관련해서 이런 섹터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커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기존에 강했던 면세점이나 화장품이 아닌 다른 쪽에서 매출이 엄청 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잘 아시는 올리브영의 매출이 13배가 늘었다는 거죠 사실 오프라인 매장들 매출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올리브영 매출은 급등을 합니다 결국엔 비싼 주식과 안 비싼 주식의 선별이 현재의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10월 시장 주도주는 어떤 섹터일까라는 주제로 방송 진행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요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로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과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맛집의 조진표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